이재성! 이재성! 이재성이 왔습니다. 이재성 위원장이 왔네요. 부산에서 지금 같이 오신가요? 예, 저는 어제 와있었고요. 연석회의 때문에. 단풍철이라서 차를 겨우 세대구 했는데 깍쳐서 왔습니다. 깍쳐서 왔어요? 예, 그래서 1호차 이제 도착하고 2호 3호 오고 있습니다. 또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열차 타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오고.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부산도 분위기가 많이 어때요? 지난번 녹음파일 나오고 나서. 아유,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예, 예. 부산도 이번에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대통령 지지들이 부산도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은 사실은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정말 대통령이냐 이게 내가 뽑은 대통령이냐 하는 부분부터 잘못 뽑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에서는 지망선거 관련해서 준비를 지금 착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이번 뭐 금정보궐선거에서 보다시피 준비를 훨씬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전략이 이거였어요. 민주당 집에 가면 2시간 더 하라. 네. 그래서 당원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존 방식의 지폐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릴 텐데 모바일 정당 앱 기획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연석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행동을 할 때 이곳 시청 근처에서 할 말하고 부산시청 근처에서 할 말의 톤 앱 매너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정교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부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대해도 되죠. 이번에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물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린 환경.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더 시민들에게 와 닿는 내가 투표자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구도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이 이런 어떤 구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몰아간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구도도 중요하겠지만 네. 인물과 정책을 가지고 아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부산에는 시민들에게 그 부산시장이 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으로 하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신도 존재하지만 민주 대응한 불신도 항상 존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그 글자 그대로 혁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하십시오.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이름표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